선배 저희같이 던전에 도전해요 미안한데 너랑 할 수 없어 아까 니 후배랑 같이 하기로 했거든 저 저랑 먼저 약속했잖아요 음 미안 내가 아직 초급 자객이라서 반드시 삼전독 자객과 함께해야 안정감 있단 말이야 즐게 마세요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될거에요 전직 자객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고 다들 물어보셨죠?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자객은 나중에 현령유혼 암야도경, 제천마영 세가지 전직 초이스가 있습니다 제일 우선으로는 암야도경을 추천합니다 한마디로 독! 한방에 올킬 시킬 수 있습니다 보스도 쉽게 원킬 할 수 있죠 지금 바로 도전해볼게요 독순참은 5층 독 콤보 기능으로 대량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둘도 없는 최강 자객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